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 두산바켓,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진성 T씨입니다. 오늘은 건설 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볼 종목은 두산바켓, HD 현대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전에 체크를 해볼 것은 건설기계업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최근에 시세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업종의 전체적인 주가는 하반기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반기 계절성으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된다든지 이런 픽아웃 우려가 있다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건설기계의 대표적인 8개 기업들이 12개월 선행 PR 같은 경우가 평균 13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본다고 하면 국내 건설기계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아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이 지금 뭐냐면요. 2분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설기계 기업들 평균 대비해서 PR이 싸다는 것은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국내 건설기계 회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계절성이라든지 하반기 계절성으로 인해 실적 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기업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미 가이던스 자체를 상반기에 맞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제일 큰 것은 북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미가 북미를 필두로 하는 선진 시장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굴삭기 판매액만 본다라고 하면 7월 월간 북미 굴삭기 판매 수준 수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 약 10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8월 달에는 여름 휴가 때문에 종업일 수가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4.6% 정도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쪽이 있으면 나쁜 쪽도 있겠죠. 나쁜 쪽은 중동을 제외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7월 8월 월간 수출액 자체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공급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라든지 이와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있고 수출액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선진 시장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투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광산 채굴에도 지금 이런 장비들이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광산 채굴 같은 경우에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확인해본 바 관련된 광산 채굴과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광산 채굴 수요가 둔화되는 조짐도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건설 기계가 픽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우려감을 조금 더 유해할 수 있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가 이제 주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박켓이겠죠. 두산 박켓 같은 경우에 오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회사에 의해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미국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에 한 9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왜 미국 주택 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에 이제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 건설이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주택 건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존 이제 주택의 매매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죠. 대출 금리가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대출을 갈아타서 집을 이제 옮겨가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에 대한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산박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이 한 1.9%, 2%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한 3,20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3.1%로 준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 시장이 이제 소형 장비라든지 산업 차량에 대한 수요가 견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하반기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이 좀 더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북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미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 주택 건설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H,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요.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부터 얘기를 하면 3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87억, 1,2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률이 약 9.6% 정도 나올 것이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월 달에는 이제 수출액이 많이 늘었었는데 8월 달에는 여름 휴가가 있으면서 조업 일수가 한 2주 정도 빠지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조금 성장률이 좀 더졌다, 수출액이 좀 더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가 인상도 현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딜러들의, 현지 장반기 딜러들의 이제 재고가 부족하면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가장 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진 지역에서 미국 북미 지역을 가장 틀두로 해서는 이런 이제 고수익성 자체가 계속 조금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두산 바켓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12개월 선행 PR이 이제 5.7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5.7배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12개월 선행 PR이 한 13배 정도 나온다는 점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분 기업 후 실적으로 인한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 현재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